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던 건 간에 저는 제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주 사랑할 거고요. 그리고 영화가 어떻게 됐다, 좋았다, 나빴다라는 건 당연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함께 고생했던 많은 찰나들이 지나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 많으니까요. 어쨌든 독전이라는 영화를 잘 봐주십시오, 예쁘게 봐주십시오라기보다도 보신 만큼 그래도 귀한 걸음 내주셨으니까 자기 색이다 생각하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되게 좋은 내용이라서 여러 가족들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만에 저는 극장에서 저도 보고 싶은 영화가 나왔다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그냥 시원하게 오란 범죄극 하나 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스트레이트한 영화가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원하게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